범인의 능력 서울에서 살아가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인공들이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그 선택이 어떤 사건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주세요 한국 전설의 요괴, 불가사리 같은 옛 설화에서 차용한 흥미로운 설정도 있습니다 세븐페이츠 차코는 한국의 설화 속에 등장하는 범과 공 그리고 조선시대 범장난 부대였던 차코 갑사를 모티브로 한 어반 판타지입니다 신시라는 도시에 범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인간을 사냥하기 위해 넘어오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 명의 범 사냥꾼들이 차코라는 이름으로 모인다 차코라는 부패하고 혼란한 군미래 도시를 비용으로 다양한 범의 활약을 드러냅니다 엔ancia! 일곱 명의 범의 활약을 차면